그림아, 엄마가 우리 그림이에게 장난감 선물을 준비했어. 하고 싶지? 그치? 궁금하지? 응, 해볼까? 자, 우리 그림이... 그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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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아, 모든 장난감을 그렇게 부술 필요는 없어. 그림아, 천천히 눌러보자. 천천히. 천천히 눌러보자. 그림아, 그림아! 우와, 연주 진짜 잘하는데? 우와, 음악의 소실도 있었는지 엄마 몰랐네? 우와, 그림아! 너무 좋아? 오, 우리 그림이 진짜 천재 같아. 왜? 어쩜 이렇게 연주를 잘하지? 미친 것 같아. 그림아! 그림아! 우리 집안에 모짜르트 나겠네? 어? 우리 그림이? 모짜르트 될 거야? 또 해봐, 또 해봐.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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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르트! 오! 자, 해봐. 네. 오! 그림아, 너 천천히 것 같아. 음악에 소실 있어!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